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고검검사급과 편검사 60-30명의 성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부임은 다음달 3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지검 1차장에는 이석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척권으로 분류되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그리고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성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고 합니다. 3차장검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그리고 4차장검사에는 국무조정실부패예방추진전에 파견됐던 형진휘 서울고검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주요 요직은 역시 정권편에 서있던 사람들이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검사의 인사에서 특이한 점은 채널A 강요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 논란을 일으켰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검사가 광부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유심을 뺏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폭행 논란을 일었던 정진웅 부정검사 바로 차장검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로부터 독징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감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금은 적은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진함으로 해서 정말 정권 편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됐기 때문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말하자면 독직폭행이나 감찰 사건 등에 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밑에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주요 요직에 정권 친화적인 인물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진웅 불안검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 또는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 정진웅 부장검사를 감찰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내보낸 셈이 됐죠. 그 외에도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한 조상원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장으로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살무박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 3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검사는 대구지검 형사 1부장으로 그리고 삼성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왔던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 3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해왔던 수사팀장들은 모두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석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 것이 아닌가. 그동안 조직개편 인사 또 간부급 인사 등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세력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거나 좌천됐는데 지금 그 수사팀장까지도 싹 다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버렸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수사를 지휘해왔던 권력형 비리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성진하는 것만 봐도 어떤 시그널인가 하는 것을 머리 좋은 검사들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원으로서 또 검찰은 그에 금방 적응해서 알아서 수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지 싶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피커 역할을 한 권순정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검찰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불이익을 다 감수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권력에 의한 장악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그립이 더욱더 거세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의 중심을 형사 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일선 형사와 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순식이 수행한 사람들을 적극 발탁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런 설명을 하지만 정작으로 정권에 충성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줄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명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했다고 아주 인사를 잘 했다고 이렇게 추미애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공정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면이 두껍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영치, 체면 이런 거에 도저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좌파 핵심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정하다, 정의롭다 하고 외쳐도 이제 국민들은 믿지 않고 또한 검찰마저도 이렇게 권력편에 서서 완전히 장강됐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 독주를 누가 견제할 것인가. 야당마저도 완전히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을 해왔는데 이 정권이 코로나를 내쉬어서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개별 국민들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전화를 해서 당신이 거기 갔던 사람이지 거기 간 사람들은 전세 버스를 타고 간 사람 명단까지도 공개하고 이렇게 동선까지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민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 정권에 대한 감시받는다고 하는 의식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따라서 이 정권에 대한 불만 심리가 많더라도 당부간 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참으로 문재인 독주와 독재는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